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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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너무 기쁩니다. 많이 보였는데 러브스타일 소개에 갔던지 한번 해볼까요? 저희 동생도 첫 번째 뮤비 앨범이거든요. 러브스타일이라는 부분 딱히 저희도 따가서 주고 싶은 저의 마음을 모아서 모아서 나도 그 보이플랜드만의 그런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절도다도 따준다. 사실 의상도 보면 의상이 많이 바꿨어요. 그쵸? 너무 예뻐요. 의상이. 나는 괜히 또 소화를 못하겠지만 너무 예쁜 의상이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사실은 이번 뮤비 앨범에서 사실 러브스타일도 좋지만 꼭 발라드곡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왜요? 어떤 곡이에요? 수원하게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그러면은 또 사실은 뭐 얘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부담하는 대로 노래 잘하겠습니까? 형이야. 보여주는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무료카드 엄청 무서워요. 거기서 원래 쇼핑상 힘들거든요. 근데 무려 또 쇼핑상 4회 정도 예정됩니다. 아 그러면 아까 사람인데 동영군이 나 자꾸 쳐다보니까 내가 왜 남잔데 이렇게 괜히 아 너무 자신했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보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룹은 쇼핑이 있습니다. 소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무대에 저희가 습에 대해서 선배님들이 덕분에 받을 수 있는 무대 뭔가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또 성함도 잘 맞추도록 하고 그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덕분에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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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보이프렌드가 살아내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진짜 앞으로 정말 활동 기대가 많이 크고요. 미니앨범 타이틀곡 뭐지요? 러브스타일. 그렇습니다. 러브스타일을 들으면서 보이프렌드와는 또 아쉬운 장편이에요. 아쉬운 장편이에요. 아니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한 분씩 우리 멤버도 한 분씩 마지막 러브스타일 활동을 이만에 포부업버시 부러울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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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활동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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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무 좋아요. 우리 좋은 방향까지 파도 활동하겠습니다. 진짜. 러블드와 잘 지냈어요 잘 지냈다고요? 잘 지냈다고요? 잘 지냈다고요? 아 이제 아쿠 사주사주 볼꺼니까 사주사주 못마네요 아 저희가 4간만에 드디어 비디오 앨범으로 들어왔어요 어때요? 기억나세요 저희가 다시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돼서 되게 좋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동생들 고인발도 화이팅! 마지막으로 제가 화이팅 화이팅! 일한번 내봅시다 한 번 내봅시다 일한번 내봅시다 일한번 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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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번 내봅시다 고인발도 이번 1위 1위 대박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이프렌드 국내에서도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아시아에서 또 퍼칭 활동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번 보이프렌드 쇼케이스의 하이라이트 러브 스타일 전해드리겠습니다